조건이형 있잖아요. 조건이형 세르비아에 살고 있다고 세르비아가 어디냐. 잘 안보여 이탈리아 멋있게기 근처에 있는 콕 잘 안보일 땐 어떻게 해야 돼? 확대해야지 어떻게 확대합니까? 이렇게 이렇게 확대했습니다 다같이 이렇게 노잼이구요 여기 있는데 루마니아 옆에 있네요 여기 있는데 이 나라를 조금 찾아보다가 중간에 포기했어요 왜요? 생각보다 자료도 별로 없고 자료가 별로 없고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는 뭐냐 이거면 다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내가 아프리카는 전문가잖아 근데 그 유럽 쪽은 내가 잘 몰라가지고 얘네도 요거면 다 되나? 그건 나 잘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말을 못하겠어 실질적으로 얘네 같은 경우는 러시아를 찬양하는 국가긴 하지만 국가에서 돈이 없어서 구제금만도 요청한 국가라서 아마 이거 되지 않을까? 여권도 없는 애가 여기서 살 수 있다는 거는 뭔가 있으니까 살겠지 그쵸 괜히 간 게 아니겠지 여기 참 유럽인데 유럽 같은 유럽의 대우도 못 받는 나라 중에 하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막 자료 찾고 하다가 이거 그냥 중간에 포기한 게 그냥 내가 모르는 국가라서 텔레비어라는 나라를 아신 분들 있나요? 저도 처음 들어보네요 나도 거의 처음 들어봤는데 게임할 때 본 것 같아 게임할 때 국가명으로 잘 모르는 국가라서 말은 못하겠지만 아마 경제 상황이 안 좋은 걸로 봐서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읽어보면 되지 않을까? 난 세르비아보다 옆에 있는 사라예보가 더 유명하죠? 사라예보 때문에 세계대전이 좀 멀어졌으니까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거 어떤 나라인지 좀 궁금해요 우리나라랑 범죄자인도 협약이 안 됐다는데 세르비아가 미녀가 이쁘다 하면 가자 도건이가 그래서 갔구나 왜? 똑똑한 친구야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륙에 있잖아요 바다가 없잖아요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세르비아 아시는 분들 있나요? 아시는 분들 있으면 채팅 화목 오시면 올려주세요 소환이 안 된다고 협약이 안 돼 있어가지고 월드컵 나온 거 저도 봤습니다 아무튼 아마 뒷돈 잘 줘서 나는 아프리카로 갔을 줄 알았는데 여기 여기 짱 박혀 있냐 유럽으로 갔는 거는 신기하긴 하네요 왜 여기로 갔을까? 내가 이 국가를 잘 몰라가지고 잘 몰라가지고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기에 숨어있다고 하니까 소환 조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잡아가지고 몽둥이 짐질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세르비아 필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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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부패를 망한 나라 그것도 봤는데 뭐 정치 부패하고 이런 것도 보긴 했는데 치한도 안 좋고 경제도 안 좋고 봤는데 그런 국가일수록 이게 잘 먹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동원이가 가면 황절살뜬 제 2의 그거지 그 누구야? 그... 수리남? 그치 그치 동원이가 여기 나가서 그 목사님 행사하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요 마구니가 들렀구나 비트 그루나를 믿지 않는 자들 마구니가 들렀어 지금 우리 누나를 믿어야 돼 너 4탄 눌렀어? 누나를 무시해 UST 안 샀어 너 4탄 눌렀어? 어... 어... 그 비엔나 소세지 좀 갖고 와봐라 구워 먹게 비엔나는 왜? 어... 수리남에서 마지막에 비엔나 구워 먹거든 아 맞다 마지막 장면이 그거 있지 그거 하다가 갑자기 소세지 구워 먹거든 그 다음에 헬기가 왔지 동원이가 앉아가지고 너 4탄 눌렀어? 그렇죠 그렇죠 소세지 갖고 와 이러고 있을까? 이렇게... 나쁜 사람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이제 아직 안 좋은 뉴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이거 이야기하기 전에 잔슬빌 맞지 맞아 잠시 소통하겠습니다 네네 근데 휘발유가 더 비쌌잖아 네네 디젤이 쌌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말도 있어요 뭐라고요? 천연디젤 음... 여러분들 디젤차 사세요 하면서 디젤 보조금까지 줬잖아 네네 그런데 왜 정신차려 보니까 정품이 꼭 디젤차 샀더니 디젤이 비싸네 음... 왜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지 잠시 소통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디젤이랑 휘발유랑 원래 원래부터 가격이 비슷했어요 음... 전 세계적인 시장에서 이제 오일 시장에서 경매를 할 때 디젤과 휘발유가 거의 뭐 비슷한 단가로 거래가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 휘발유가 더 비쌌느냐 네네 휘발유를 고급으로 고급으로 봐가지고 여기다가 세금을 엄청나게 붙였습니다 아 옥탄가 이런 것들 많이 집어넣었구나 고급적으로 승용차들이 많이 이용을 하니까 휘발유가 옛날에 우리가 그 그때 그 시절 그 뭐죠? 그 1990년대 차 시발차 다음 차 포니? 그렇지 포니 포니 그 시절 그 시절 때 시발차 아니야 시발차야 바른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포니 있던 그 시절 휘발유를 꽂으면 야 이 차 고급차다 디젤이 아니라 어디서 휘발유를 꽂아 하면서 이 휘발유가 고급유라고 그때부터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에 이미 세금이 많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세금이 높았는데 우리나라가 코로나 때 뭐랬냐 유류세 수량자동차 들어가 수량자동차는 뭐야 수량자동차가 현대자동차 드라마 아 그래요? 어 그렇구나 아닌가 모르겠네 유류세를 엄청나게 감면해졌죠 우리의 디젤은 세금이 얼마 없었어요 네네 하지만 휘발유는 세금이 엄청 많았죠 네네 그래서 유류세 감면을 엄청 많이 받아서 이제 가격이 비슷해진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세계정세가 하나 더 들어가요 아까 호랑이형이 가스벨브 이야기 했죠 가스 우리 유럽이 춥때 추면 뭐한다? 가스보일러 두번 타는 가스보일러 네네 그럼 가스보일러 틀어야돼 기두라미? 기두라미 틀어야되는데 가스가 비싸잖아 미국에서 4배 비싸게 팔지 러시아는 가스보일러 붙지 안갔지 하니까 가스가 엄청나게 급해지는거야 그래서 야 기두라미 떼라 기두라미 떼고 거꾸로 타는 보일러? 다른거 가져와 그래서 우리의 기두라미가 거기서 쏙 빠집니다 가스보일러가 빠지고 뭐가 들어오냐 디젤 디젤 같은 대체기름을 쓰는 보일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유럽 친구들 추우니까 뭘 태운다? 디젤 디젤 태웁니다 디젤로 방을 뜨뜻하게 만들고 있는게 우리 유럽이다 그러니까 디젤을 많이 소비하는 국가가 생겼고 그리고 애초에 세금이 많이 안 붙어있었던 디젤은 유르세 감면 효과도 못 봤다보니 요즘엔 디젤이 더 비싸졌다 라는 잠시 소통 내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래서 디젤이 비싸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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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